이 시간을 썼을 줄 아는 친구야. 한 마련. 3, 2, 4. 네, OK야. 고맙습니다. 너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택도 오케이. 택도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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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 없는 참견을 듣기 좋은 건데. 패션.. 날 데려다 주셨어요. 많이 좋아하나봐요 나비가 나한테 많이 흔들리나봐요 아 나비가 나한테 많이 흔들리나봐요 주제 남는 참견은 되게 좀 그렇네요 나비가 나한테 많이 흔들리나봐요 안녕하세요 잘 데려가셨어요? 네 누구랑은 다르게 흑역사라던데요 그쪽이랑 불행시가 자기한테는 전부 흑역사라고 이렇게 끝에 나만 이렇게 넣어요? 이쪽 넣어요? 넣어요? 너 여기까지 좀 묻혀 이모님도 한 번 하고 말리고 있어 얼굴에 묻어도 돼요?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됐지 해볼 연이 낭션 rz 너무 많이 남았지만 내가 할게요. 이거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여기서 좀 씻어요. 잘하고, 볼다가, 볼.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 서울에서 보자. 안녕히 계세요. 서울에서 봐. 간다. 그리고 나가버리면. 그 앞치만에 주고 가야지. 아빠 풀렀어요. 그런 의미로 한 번 웃고. 밥 먹자. 이렇게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이모! 일어났어? 잘 잤어? 이거 좀 해볼래? 땡겨. 땡겨. 땡겨? 아, 같이. 땡겨. 자, 타타구! Spot. 이거 뭐지? 앞치맛 풀려먹어보는 거. 앞치맛 풀려먹어보는 거 할게요. 앞치맛 풀려보는 거 보다 이어갈게요. 네. 안녕. 짠! 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잠깐만! 한 번! 뒤에 꽉 때리죠, 너네네. 아, 이거 여기서 맞출게요. 풀러 여기 있어요, 풀러 여기 있어요! 나 이거 입술 따놓을 수 있어. 이거 입술 따놓을 수 있어. 자, 얼굴 한 번만 볼게요. 우리 나비 여기로 만든 장본인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도망치게 만든! 네? 네? 우와... 여기보다... 다시, 다시! 오케이! 아... 고생하세요. 네, 상관없어요. 이거 상관시실수 맞춘 거 같아요. 나비야! 네! 자연! 그럼 텍지 뭐. 우리 이제 밥 먹자. 먹고 갈래요? 네. 수고하자, 다시 한번 갈게요. 어, 어떡해. 멈춰!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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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좀 있어가지고. 장본이 맛있습니다. 네, 많이 맛있어. 응.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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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무는 거야? 나비 무는 거야? 파트도 만들어 봐. 파트도 만들어 봐. 파트도 만들어 봐. 파트도 만들어 봐. 상관은 이렇게 놔야지. 어 그래! 이파리. 하트가 되게 잘 만들어졌네. 이거 진짜 좋아. 완전 예쁘다. 잘 먹잖아. drove 만두 먹은ъ Hu Fin 에잉! 다 좋아요. 다 함께해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여기 취했어? 여기서 취했어가 되지 않나요? 응. 귀여워? 누나미? 네. 너 여기서? 됐어? 오랫떻게 됐어. 양노역은 네가 나랑 같이 가는 걸 보고서 왜 이렇게 터졌어?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여기서 잡을게요. 처음부터 너 나랑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잠시라도 네 말이 진실일 거라고 기대하고 흔들린 내가 미쳤었지. 메이킹이 또 장난치고 이러면 안 돼. 양노역은 네가 가라. 네가 나랑 같이 있는 걸 보고도 네가 좋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걸 막아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막아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양노역은 네가 나랑 같이 들어가는 걸 보고도 네가 좋대? 마술수인데 어리치고 두산을 들려오고 던지고 룩 한 거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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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만. 야야. 한 가지만 뭐. 어. 저 그래서 그때 나한테 사귀자고 있던 거야? 응. 그게 네가 나한테 원하던 거 아니야? 또 눈이 안 깜빡해요. 네. 얘 지금 화내고 싶어서 그래. 안 돼. 유나비. 그냥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이렇게. 어머. 뭐지? 이게 도대체. 유나비 뭐하고 있는 거지? 베이스에 계속 박재현이 유나비의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거 알잖아. 또 누구한테. 베이스에 계속 박재현이 유나비의 베이스에 깔려. 네. 안녕히 계세요. 어디다가 인사를 하시는 건가요? 비시 서울 여러분. 비시 서울에. 형. 안녕하세요. 네. 형 괜찮으세요? 오늘이 맞아요. 오늘이 맞아요. 새벽. 새벽이 거라는 거 많아요. 새벽이요? 그럼 못 가겠다 미안해. 근데 나비 그 브라우니 타이트 그냥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나비를 보려다가 저기에. 전봇대 있는 데쯤에 숨어있는 부엌이라 보게 되면. 울고 있어야 돼. 왜냐면 어제 재현이 돼서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던데. 이렇게 하고. 울. 울진 않지만 울분이야. 이렇게 바들바들 딸면서 이렇게. 그리고 사실 그래서 재현이가 더 넣어 오기.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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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자신을 안켰지. 동지할까요? 야 이거 너무 써? 네? kell judgement. 형 혹시 더 오래 씻으신지 항상.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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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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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SC. 하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시.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가 웃고 있잖아.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어요. 형은 무거워요. 형은? 형은 나쁘지 않아. 너무 무거워요. 엄빌, 엄빌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지금. 박재현? 너 왜 여기 있어? 유나비? 아니, 엄마. 다 해볼 수 있더라? 놀이요. mean, 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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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자, 갈게요. 엄마, 살려주세요.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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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두. 우와, 자 가볼게요. 우와, 이건 찜금물이다. 너가 나비 역할, 난 재현이 역할. 잘 싸워보자. 안녕. 그냥 다 엿 먹이려고 하는 짓이야? 아니잖아. 어, 맞아. 너 엿 먹이려고 하는 짓이야. 나한테 친구들이 뭔가 에너지,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다니까 진짜 너무 실려인 것 같아. 직종으로 해서 이렇게 배러 와야 돼서 저희가 아마 들어야 돼. 그래요? 그러면 우선은 저쪽으로 잘 던져주세요. 양도해 보는, 네가 나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러면 내가 당장가서 해명이라고 하라고 말해줘야겠다. 고춧가루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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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재환이만 할 것 같아요. 너 올 수 있는 만큼 와. 네가 나비를 보고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다가와.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다시 해보자. 갈게요. 그냥 머리 좀 봐주세요. 머리 좀 봐주세요. 갈게요. 이거 다 완성되게 된다. 이제 안났어요. 갈게요. 이제 안났어요. 갈게요. 안 완성. 야. 이거 봐. 여기가 어디가. 여긴 하나. 우리 앞에서 다 치고 바로 오세요. 왜 그래요? 네. 나 뭐 그냥 가고 있어요? 시작. 네. 여러분 뒤 한번 나와주세요. 여기 앞에서 더 이를 수 있는 분들. 눈이 감길 것 같은데? 감았어. 이겼다! 너희가 갔다는데. 넌 나를 이길 수 없다. 어디야? 어디야? 나비야, 가볼게요. 지우자. 나비야, 지우자. 지우자 왼쪽으로 갑니다. 어떤 거? 저거 말고. 아, 이거 맞다. 이거 있지. 네. 그쵸? 아, 그렇지. 다 해봤잖아요. 알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세워라. 네, 공부할게요. 네, 네. 가볼까요? 정말 알죠. 저거부터 한 번. 네! 바빴어? 갈바 때문에. 무슨 갈바? 오케이. 무슨 갈바? 아, 이 씨. 잠시도. 다음 세트? 아, 세월 들어갖고. 재헌이 형 실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다음 인서트 상관 아니에요? 오세요? 하하하. 대박. 오, 오, 오.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저거. 어. 갤러리 존 잘해. 갤러리 존 잘해. 갤러리 존 잘해. 너는 작업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 갤러리 존 잘해. 학생들은 oru baja. 갤러리 존 잘해. 좋은 타이밍 연어이 진짜 자, 타룸! 그럼 5번, 빨리 갈게요. 아, 늦어서 미안. 촬영이 생각보다 길어졌어. 생각보다 길어졌어. 아, 야, 진짜 좀 추워. 자, 여기 왔다. 핸드폰 왔다. 아, 역시. 역시. 기대하는 데서 좋다. 멋있다, 조이마비. 요! 코스지 좋죠, 맨날? 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좀 해주던 찰나에 나비가 신경이 저쪽에 쓰이고 저쪽에 자아이가 보이고 그런데 나비한테 무슨 마이크 없는데 나비가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면서 나가고 이제 누가 받았잖아. 반면 하나 둘 다 다. 한 번 담아나갈 거야? 자, 다 담아나갈 거야? 지금 다 담아나갈 거야? 일단, 나비 여기 빠질 거 못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혓꽃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너무 보고 싶어서 혓꽃을 본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본 거지. 진짜야 덕어진 어떻게 하시게요? 어디 가냐고 여기 앞에 한 번에 아까 세 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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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진짜 쓰고 나가면 다비가 올 거예요 여기요 이렇게 나 나오고 싶어요 나는 감동이 저 혹시 제가 형 왜 마셨나요? 그냥 저도 나중에 출연시켜 주시면 돼요 저희들 왜 출연해 출연해 숟가락만 주라 자 자 자 이거 형 작품을 보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빠 조심하세요 이거 꽃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꽃을 잘 모르는데 누구 때문에 이 꽃말을 알게 됐습니다 이 꽃말을 알게 됐습니다 나비야 이 꽃말이 뭔지 아니? 나비야 이 꽃말이 뭔지 아니? 귀찮은 사랑 어? 나이스 모르네 꽃에 집착 좀 그만해 네 꽃에 집착 좀 그만해 네 비시한 소스가 그것인데 이 꽃말을 알게 해 하하하 하하하 . 아 약속이 있어요 안녕 안녕 이거 좀 그만 사업을 안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게 청계 먹었어. 청계 먹고 왜 달라는 거야? 와 너 또 깃발겨지네. 스프링 풀어보자. 오케이. 네 안 돼. 네. 나비 감독님 사인 받고 들어갈게요. 나비 네 사인 드릴게요. 네. 네. 안녕. 네. 잘 가죠. 잘 가죠. 잘 가죠. 잘 가죠. 잘 가죠. 잘 가죠. 정신 차려. 야, 이 뭐 먹을 거냐? 음... 글쎄 왜? 레디! 자, 할게요. 레디! 롤! 롤! 할까요? 저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나도 할 수 있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전부 준비한 꿈을 구입했다. 일어나서 안녕히 계세요. 몸통 컵을 때 얼굴이 나요. 오십 밀리 하나 주세요. 몸통 컵을 때 얼굴을 받았습니다.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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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해놔 유나비 유나비 고생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내일 오니까 내일 또 오니까 빨리 잘하고 그러니까 오늘 밤새고 촬영하다가 내일 또 올 거거든요 내일 내일 봐요 아 내일 진짜 내일 아 내일이랑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에 아는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비가 여기서 프레임 인하면 비가 동시에 붙을 때 네 네 재현이는 액션에 움직이면 되고 비는 재현이가 멈추면 되게 예쁘다 그리고 저희는 한 3초만 있다가 들어 야 이거 야구사에 불편하지마 좀 멈추래요 네 그냥 똑같이 네 이만 이만 그냥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 비가 와서 비가 와서 몸이 아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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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실게요 인기때문에 고생했어요. 자, 자원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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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알고 있지만에서 유나비 역할을 맡았던 한소희라고 합니다. 약간 추운 계절부터 시작해서 더운 여름까지 촬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들 나비와 재현이를 기대해주신 만큼 저희가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씨, 안녕하세요. 재현아, 안녕. 너가 재현이었어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나도 너무 부족한데 같이 서로 으쌰으쌰 이렇게 힘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너의 모든 날들을 나도 응원할게. 수고 많았고 그리고 아프지 말고 그리고 다음 작품에서도 열심히 힘내서 잘했으면 좋겠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 우리 조속화 친구들 빛나, 지환이, 소리 등등등 낯을 막 안 가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정말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들 이렇게 힘든 촬영 와중에 너무너무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우리 이 작품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쭉 봤으면 좋겠고 나 또한 너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네, 드디어 알고 있지만이 끝났습니다. 이게 뭐라 설명해야 될지 뭐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쉽기도 하고 한데 다들 나비를 너무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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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이 알고 있지만이라는 작품이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작품으로 남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봐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알고 있지만에서 박지현 역을 맡은 송강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촬영을 했는데요. 이번 촬영은 지방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지방 촬영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되게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롭고 첫 촬영했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되게 시원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알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재미있을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비요? 네, 나비님. 재현이 욕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재현이를 안 보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장난이고요. 나비 동갑인데요. 정말 친구처럼 재미있게 잘 찍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 네, 시청자 여러분 알고 있지만 잘 보고 계시죠? 마지막까지 정말 재미있을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나비, 재현이 그리고 나비, 재현이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 모두 다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도혁 역을 연기했던 최종협이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오고요. 내일 다시 촬영을 해야 할 것만 같고 네, 아주 약간 얼떨떨합니다. 좀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되게 5, 6개월 동안 이제 알고 있지만 양도혁이라는 인물로 살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끝날지 몰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웹툰이 원작이었어서 웹툰 그런 원작의 내용대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희 모두 다 이제 원작과 비슷하게 그리고 그 느낌을 살려서 조금 더 재미있게 리얼하게 그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다른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양도혁이라는 캐릭터를 저만의 그런 느낌으로 살렸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많이 봐주셔서 그리고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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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